음... 마니아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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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쁜남쥐 입니다 오늘의 메뉴게 편의점 먹방 이에요 그래서 다 준비할게요 짠 준비했어요 마실거 그리고 마실거에요 마실거는 마실거에요 만드는 거에 먹어도 재밌죠? 이게 겨울거에요 많이 지냈어요 난 이는 그가 제일 맛있다고 말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지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의 마늘은 맛이 너무 맛있어 오늘의 만족도 맛있는데 오늘의 물이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너무 나중에 다 먹 debate 대부분 너무 귀엽죠? 진동 sind때문에 아무리 조금 숙성하고 김치찌개 하지만 역시 월요일에 아삭아삭해서 소중하게 만들어볼까 와삭한 고춧가루 주먹밥을 걸어서 양념이 맵다 저녁에 다 던져서 먹었는데 꼭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뼈뼈 뼈뼈 잘 먹으면 더 맛있는데 뼈뼈뼈 뼈뼈뼈 뼈뼈 고춧가루 아 이거 이거 파는 펭크한테 줄게요 아까 햄버거 한때는 안에 계란도 써요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맘만 닭다리도 하나 있는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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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새우탄도 밥만 줄게요 케이크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좋죠? 하늘하고 딱 아쉬워요 이제 조금 부족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